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30일 오늘의 미국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눈이 조금 심하게 충혈이 됐거든요. 그래도 카메라 각도상 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일단은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편하게 느끼시면 내일 방송에는 카메라를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주시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Steven Kress 크리에이터 클래의 시 tim의 시스템은 제 Shooter的 시스템은 스케이 wedge 클래 끝 SCHOOLS Š OK에서 또 Scaring Alpha 먼저 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다우존스는 횡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500은 0.16%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0.59% 하강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성장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면 활발한 움직임은 감지가 되지 않았고요. 스템이 3.86%로 가장 좋지 않았고 오픈도 3.85%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메르카도 리블의 3.48% 마이너스, 로블록스 마이너스 3.40, 스노플레이크 마이너스 3.20, 파이버 마이너스 3.10, 페이팔 마이너스 2.87,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2.78, 다큐사인 2.69%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모습을 보시면 애플이 2%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63, 엔비디아 마이너스 1.19, 테슬라 마이너스 1.14, 구글 마이너스 0.8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59, 넷플릭스 마이너스 0.07% 보였습니다. 반면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즈 혼자 0.63%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 기사 역시 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글을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장 전망은 모간스테인리의 마이크 윌슨의 목소리입니다. 마이크 윌슨은 제가 예전에도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 번 의견을 공유한 바가 있는 전문가인데요. 어제 CNBC에 출연을 했거든요. 과연 TV에 등장해서 그의 의견이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업데이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간스테인리의 마이크 윌슨은 S&P 500 타겟 주가를 3,900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3,900의 목표 주가는요. 내년의 목표 주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1년 넘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죠. 이분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다. 언리시 할 것이다. 리시가 뭐냐면 개의 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줄에 묶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줄을 놓아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어닝의 리비전이 시작될 것이다. 리비전이 시작되는데 다운 워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드디어 급감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3,900이라는 목표 주가를 딱 들으면 일단 약간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년 동안 주가의 변화가 없다. 이런 예측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단계는 굉장히 좀 와일드할 것이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병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 윌슨은 모간스텐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에키티 전략가 그리고 CIO를 맡고 있는 경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믿기로는 S&P500이 24%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23년에 초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상해야 된다. S&P500이 3000에서 3300 사이로 주저앉을 것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시기는 내년 첫 번째 네 달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S&P500의 주가가 3000에서 3300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베어마켓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닝의 포켓스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따라서 지금 모강스테인리에서 가지고 있는 S&P500의 어닝 전망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망이 맞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20% 이상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전망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다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어닝의 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돼야 기업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급하강하면서 그때서야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몇 주 동안 2022년 말까지는요. 분리시한 그런 테일 윈드가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적어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모간 샌리의 CIO인 마이크 윌슨의 주장에 따르면 내년 초에 리세션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내년 2023년 1월과 4월 사이에 리세션이 극심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예측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닝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25% 가까이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모간 샌리가 병 주고 약까지 줍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 역시도 모간 샌리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년 초에 리세션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10가지의 주식을 우리한테 추천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모간 샌리가 보기에 리세션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주식 10개는 어떠한 종목이 선정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의 논쟁을 도미네이트 하고 있다.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투자자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두 다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언제쯤 찾아올지. 그리고 찾아온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 얼마나 타격을 많이 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분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세션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간 샌리가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한테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식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전해 준다라고 합니다. 여기 포트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새 철옹성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리세션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들은요. 아직 찾아오지 않은 리세션이 실제로 발생하게 될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기업들이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러셀 천 안에 들어가 있는 대규모의 기업입니다. 러셀 천은요.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원다우전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다란 주식들만 포함이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는 금융주라든지 부동산주 그리고 유틸리티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들은 모두 발란시,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강력하다. 따라서 재정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업들만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 선정 기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선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 시가총액과 비슷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부채를 더한 것을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의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 가치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어가는 현금이 풍부한 그런 기업들만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프리캐시플로우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리턴 온 인베스티트 캐피탈입니다. 리턴 온 인베스티트 캐피탈은 ROE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ROE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를 측정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ROIC는요. 순수 자본이 아니더라도 빌린 돈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채를 활용해서라도 만들어낸 순이익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ROIC가 앞으로 다가오는 2년 동안 각각 7.5%를 넘어가는 좋은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기업들만 포함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Current Assets Over Liabilities Ratio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동 비율은 뭐냐면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 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 내에 우리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유동 부채는 앞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그런 부채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에 비해서 더 많다면 이 수치가 1을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1을 넘어가는 유동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Leverage를 적게 쓰는 기업들을 포함했다. Death to Equity Ratio가 나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 봤을 때 부채의 규모가 2.5배를 넘지 않는 따라서 Leverage를 심하게 쓰지 않는 기업들만 이 리스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두 가지 기준이 더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크레딧 레이팅, 기업에 대한 크레딧 레이팅, 신용평가가 Investment Grade 이상 되는 굉장히 신용평가가 좋은 기업들만 포함이 됐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egative Equity는 뺐다. 여기서 나와 있는 Equity가 바로 자기 자본이거든요. 따라서 자기 자본이 Negative, 마이너스인 기업은 제외를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겠죠.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Airbnb입니다. Airbnb는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캐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나 됩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Death to Equity를 보시면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4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부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이죠. 자 Current Ratio, 유동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1.9배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 Airbnb가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배 가까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의 성장 예상치를 보시면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41.9%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2년 차에도 21.8% 정도 꾸준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Deckers Outdoor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현금의 비율이 5.6% 건강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Death to Equity,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4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 비율이 1.8배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랑 비슷하죠. 1년 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는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배 가까이 1.8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은 1.9%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2년 차에 18.2%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Merck & Company고요. 자 시스코 시스템, 다음은 코스트코도 나와 있고요. 자 로스스토어즈, 여덟번째 존슨앤존슨, 아홉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 Gscaler고요. 자 마지막 열번째로는 Qualcomm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요. 중국의 정저우 지방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시위가 발생하면서 아이폰 생산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의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600만대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새로운 기사를 보시면요. 그 피해가 600만대가 아니라 2000만대에 이를 수 있다라는 끔찍한 내용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자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TF International Security Analyst 링치쿠가 등장하는데요. 링치쿠는 애플에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굉장히 정평이 자자한 그런 애널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분이 트윗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배송 현황이요. 지금 15밀년에서 20밀년 정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1500만대에서 2000만대 정도 기대보다 배송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애플이 지난 4분기에 판매한 총 아이폰의 개수가 83밀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0밀년 정도 손실을 입게 되면요. 20 나누기 83을 하면 그 수치가 무려 24%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 아이폰의 판매 실적이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24%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애플을 전체 매출해서 아이폰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7%를 넘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 4분기의 실적이 한 1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끔찍한 기사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슷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 투자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웨드부시입니다. 자 웨드부시 시큐리티에 의하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국 쪽의 시위 때문에 아마도 아이폰 생산이 생각보다 많은 차질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웨드부시의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리서치 노트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 차질이 적게는 5% 많으면요 10%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10%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출에 대한 손실이 한 5%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몇 퍼센트가 되던 이번 4분기의 실적에 애플에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위치에 있는 공장 하나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코비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국의 리스크를 어느 종목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리스트는요. S&P500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커다란 기업이 그 랭킹 순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S&P500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커다란 종목은요.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요. 전체 매출의 무려 65.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다란 기업은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 58.0%를 기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입니다. 54.5% 그 뒤를 이어서 NXP 세미컨덕터가 37.8% 브로드컴 34.8%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도 32.7%나 의존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커버가 32.3, 코닝 INC가 31.8, 엑스페디터즈 인터내셔널 오브 워싱턴이 31.7%를 보여주고 있고요. 램 리소치 31.4, 앱티브 PLC 30.9%, 에스티로더 29.7%, KLA 코퍼레이션 28.9%, 엔페널 코퍼레이션 28.0%, 엔비디아가 26.4%고요. 그 밖에도 인텔이 26.2, A.O. 스미스 코퍼레이션 25.8, 테슬라 25.7, AMD 24.4,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 24.0, 볼그 워너 23.7, 드펑드 누브르 23.5, TE 커넥티비티 LTD가 22.1, 아날로그 디바이스 21.1,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22.0, CBOE 글로벌 마켓 21.2, 메들러 톨레도 인터내셔널 20.3, 에즐리언트 테크놀로지가 2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티스 역시도 20.1%로 20%가 넘어가는 의존도를 보이는 기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한동안 중국의 상황이 좀 호전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번에 3분기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번 시장 점유율은 미국 쪽에 국한됐고요. 미국 쪽에서 새롭게 등록된 전기차 중에서 무려 65%가 테슬라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요. 과거랑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1년 전에는 71%였고요. 2년 전 3분기에는 79%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2년 전 79%에서 65%까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테슬라다. 이 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S&P에서 이번에 예상치를 발표했는데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5년이 되면 2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자, 어쨌든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요. 전기차 모델이 48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25년이 되면 무려 159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게다. 이러한 예상인데요. 자,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통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포지션, 위치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조금 더 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모델이 출시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S&P의 리포트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지난 10월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지금 현재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모델 하나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죠. 따라서 그때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의 묘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미래의 자동차는요. 굉장히 좀 작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여러가지 모든 모델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대수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저렴한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면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 3분기에요. 미국에 새롭게 등록된 자동차의 숫자가 10.2밀리언이었습니다. 천만 대가 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전기차는요. 52만 5천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전기차의 침투율이 5.1%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요. 아직도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52만 5천대 중에서 테슬라는 무려 34만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독보적인 존재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지금 65%를 넘어가는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2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 역시도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고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지금 19% 이상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주가가 이렇게 19% 이상 떨어질 만한 어닝 결과였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에 논계의 EPS가 0.40 흑자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8%를 더 만들어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580.88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52.8%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장 전망치보다 5.82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도 그렇고 매출의 실적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Annual Recurring Revenue,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매출이 있잖아요. 자, 반복 매출이 54%나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면서 현재 2.34밀리언을 찍고 있습니다. 자, 반복 매출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적어도 확보된 미래의 매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 총 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7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79%였기 때문에 1% 하락했지만 뭐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1% 정도의 마진 하락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새롭게 구독을 하고 있는 고객사의 숫자입니다. 자, 보시면 1460개의 고객사가 한 분기 동안 증가를 했고요. 자, 전체 구독을 하고 있는 커스터머의 수는 21,146곳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작년에 대회했을 때 무려 44%나 1년 만에 고객사의 숫자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객사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독을 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는데 적어도 5개 이상 아니면 6개 이상, 7개 이상 구독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을 지금 따져보면요. 60%, 36%, 21%나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고객사 중에서 60% 이상은 5가지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36% 이상은 6가지 이상, 그리고 무려 21%나 되는 고객사가요. 7가지 이상의 모듈을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매년 매년 고객사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객사 중에서 교차 사유를 통해서 하나의 고객이 점점 더 많은 모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이던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토탈 레비뉴가 619에서 628밀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634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발표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논갭 EPS를 보시면 0.42에서 0.45를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0.34입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은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3년 전반적인 아웃룩 전망을 보시면 토탈 매출은 2.223에서 2.232밀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요.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2.190에서 2.205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3개월 전에 비해서 오히려 나은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고요. 컨센서스는 2.23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2023년 매출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논개 미피의 수를 보시면 1.49에서 1.52가 가이던스로 제시가 됐는데 3개월 전에는 1.31에서 1.33이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비해서 가이던스가 많이 상향 조정된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 역시도 1.3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웃룩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19%나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게임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자, 이번에는 CNBC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식의 월드컵 게임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32강에서 16강 진출 팀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16강에서 8강에 어떤 팀이 진출했는지 여러분들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라운드 오브 16이죠. 그래서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한 팀이 확정이 됐는데요. 자, 첫 번째 16강 게임은 알리바바 대 TSMC였는데요. TSMC가 알리바바를 제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두 번째 8강 진출 팀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유나이티드 헬스를 제치고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자, 세 번째 게임은 LVMH 대 엑손모빌 LVMH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자, 네 번째 소프트뱅크 대 BHP는 소프트뱅크가 승리했습니다. 닌텐도 대 비자는 닌텐도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의외의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 구글 대 디즈니는 디즈니가 구글을 격파하면서 8강에 진출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버크시스웨이 대 월마트는 버크시스웨이 승리로 끝났고 마지막 게임도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데요. JP 모간이 애플을 깨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는요. 인기 투표가 아니라 시장의 전문가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어떤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 점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반영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11월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올해 한 해도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만드셨던 다양한 계획들, 여러분들 남아있는 30일을 잘 활용하셔서요. 많이 달성하시고 기분 좋게 2022년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